1분 1초를 허투루 써서 회복할 수 없는 시기들 목적 목표를 제대로 알고 좀 꼭 필요한 공부들을 하자 이런 조언들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뭐 사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딱 이 여름방학에 대해서 딱 이 여름방학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을 드리기 위한 영상 지금 같이 한번 그런 얘기들 꼭 필요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번에 메가스터디에서 기획 학습전 기획전을 열어가지고 자 우리 선생님들 4분 모셨죠 4분 모셔서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4분이 같이 이제 기획전을 했고 선생님이 맡은 로리머니 헐크야 헐크 헐크 백이은 자 선생님 뭐 이렇게 힘이 세진 않는데 선생님 뭐 생긴 것도 우리 곱게 자랐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자 곱게 뭐 생긴 것과 달리 좀 험하게 자라긴 했다만 자 선생님 헐크에 제가 내가 꼭 헐크를 좀 해달라고 한 거는 선생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선생님 늘 했던 얘기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볼륨 1,2,3,4,5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들 그 연장선상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선생님이 나 헐크 좀 하게 해줘 내가 부탁했어 왜 결국에 모든 학습에 인생의 진리는 뭐냐면은 우직한 엉덩이 힘이야 선생님 거창하게 인생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선생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뭔가 이렇게 치트키를 써가지고 한방에 빵 되는 걸 그런 걸 원하지마 그게 그래 내가 논술을 맡고 있으니까 더 이런 고지식한 꼰대 얘기를 하는 걸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딱 정형화된 패턴화된 고정화된 그런 문제은행화된 시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꼼수들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꼼수들 자 진정한 실력이 아니라 그 정해진 패턴만 풀 수 있게 외워버리면 흔히들 말하는 수학적 직관 센스라고 포장하고 있는 그 직관력들은 사실 수학이 아니죠 딸딸딸딸 외운 패턴만 외워서 어 이렇게 맨날 21번 어 이렇게 맨날 30번 최근 트렌드가 맨날 이렇게 나와 최근 2년간 또는 작년부터 시작된 트렌드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뭔가 뾰족할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푸는 이거는 직관력이라는 미명화에 포장하고 있지만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건 수학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정해져서 딱 정해진 패턴대로만 나오니까 그 패턴에서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하면 잘 풀렸었는데 그런 것들 꽤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거 아닐까? 하고 그냥 해보면 때려 맞춰서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거는 그렇게 정해져서 나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 그런 패턴에 익숙해진 것일 뿐 그건 수학이 아니죠 선생님은 논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꼰대스러운 고지식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실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내가 헐크 얘기를 하는 거야 우직하게 정말 정면 돌파를 하는 수밖에는 그 이상 이하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생님 지금 이렇게 여름방학인데 정면 돌파 어떡해요 너무 급해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논술 하나도 안 했는데요 선생님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든지 간에 그 상태에 맞는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지 상태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돌아간다 이런 거 한 방에 치트키처럼 뭔가 선생님 한 방에 이거 10분 들으면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세요 이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 자기의 상황에 맞는 정면 돌파 방법 그거를 익히자고요 그걸 익히자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확 와닿기 위해서 선생님은 좀 이것 좀 부탁드릴게 자 입시 캐스트 정주행 자 여러분들이 좀 그럴 때 있어 공부가 좀 안 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뭔가 이렇게 다른 주변의 얘기들에 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그런 시기에 한 선생님 10분에서 15분 길면 한 20분 정도의 캐스트들을 지금 쭉 찍고 있어 자 작년 재작년의 캐스트들도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는 제목들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 얘기들일 테니까 정말 선생님은 좀 정보 위주의 감성 위주가 아니라 정보 위주의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팩트폭력들을 동반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걸 지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시 캐스트 꼭 보시면은 선생님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잘 다가올 거야 그래서 결국 자 시기에 따른 상태에 따른 레벨에 따른 여름방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되게 내가 좀 레벨에 따른 구분을 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선생님의 결국 주장은 이거야 레벨에 따른 레벨에 따른 노우 레벨에 따른이 아니다 이거야 레벨이 뭐든지 상관없이 레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뭐 해라 베이직을 해라 이게 선생님의 주장인 거지 선생님의 전체 컬이 뭐라고? 스피킹이 있고요 논증법이 있고 논증법이 있고 리딩이 있어 자 근데 이 리딩에 뭐가 있었어 리딩이 개념 강의라고 이게 논증법 강의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과감하게 논증법 강의는 이제 이 시기 이후에는 자 이제 보지 말자라고 한 거야 왜? 이제는 더 갈급한 거 이제 본질적인 이 리딩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논증법들은 말하는 방식이니까 이 안에서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였고 이게 개념 강좌죠 근데 개념 강좌가 개념 강좌가 선생님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잖아 이거를 자 세 개로 나눠가지고 자 베이직 그 다음에 어드밴스 어드밴스 해석 대수 그 다음에 기하 통계가 나누어져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레벨에 상관없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래 레벨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간신히 최저만 맞춰서 또는 최저 없는 대로 골라가지고 내가 논술이 내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 저는 의치대 어 바라보고 지금 논술을 뭐 이제 하나에 여섯 장을 다 쓸 게 뭐 많이 없는데요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섯 장 위에서부터 싹도 써도 선생님 정시 지원 라인을 고려하면 여섯 개가 남는데요 아 논술도 써야겠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말 각양각색의 레벨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각양각색의 레벨 상관없이 베이직 이거는 학습 상태에 따른 게 더 중요하다고 학습 상태에 따라서 베이직을 다 완강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가 중요한 거지 레벨에 상관없이 베이직을 가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안 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부터 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게 뭐다? 이게 정의 파트거든 정의 파트 이게 응용 파트야 응용 파트 응용 이 정의는 모든 응용에 기본적으로 다 쓰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자 교과 단원에서도 개념 정의가 있고요 그 정의를 활용하는 단원이 있다고 쉽게 얘기해서 미분 개념, 미분 정의, 미분 가능성 정의가 있고 그걸 활용하는 속도, 거리가 속도, 부피의 변화율 속, 뭐 이게 넓이의 길이의 변화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정의 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당연히 먼저 기반에 깔려야지 그 다음 것들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는 매 회차 모든 거에 나온다고 오케이 자 선생님 그래서 꼭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레벨이 상관있어지는 건 그 다음이야 레벨이 상관있어지는 건 그 다음이야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강의 안에서 이론 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텝 1을 같이 적용을 해주고요 발상에 대한, 발상이 이론을 알았더니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수능에 너무 젖어있어서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간단한 소문항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요 조금 더 실전적인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거지 복습 적용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게 나눠져요 자 이 스텝 2 정도의 난이도를 반복해서 하겠다 그러면 바로 스텝 4를 가세요 스텝 3는 복습 적용 모든 건 해설 다 있고요 피드백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복습 적용에 있어서 레벨을 나누자고 이거는 그래 의치를 플러스 스카이를 포함한 대학별 면접고사까지 가면 서울대, 고대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맥시멈 봐서 서성안까지 얘기를 하자 이건 맥시멈 서성안이야 얘들아 맥시멈 서성안 그래서 이렇게 내가 표를 해줄게 아예 그냥 구분을 해줄게 여러분들 딱 정해주는 거 좋아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스텝 4는 스텝 2 정도의 난이도를 정도의 난이도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레벨에 따른 구분은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베이직을 완강했다 학습 상태가 좋다 다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자 그 다음도 선생님이 살짝만 정해줄게 살짝만 정해줄게 자 해석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일단 해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있잖아 대수는 방정식, 부등식, 수론이란 말이야 수와 식에 관한 얘기지 근데 이거는 몰라서 틀린다라기보다는 자 너무 당연한 거여서 이것 때문에 틀린다라는 게 나머지 거보다는 적어요 자 모든 단어를 선생님이 수능 강의, 수능 형식들로만 수능 패턴대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교과서 본질을 잊어가지고 힘든 부분들을 강조해준 건 모든 파트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건 맞아 근데 그 정도가 심한 게 기하통계야 이건 진짜로 몰라서 틀리는 게 너무 많아 해석은 그 양 자체가 전체에서 한 절반을 차지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더 빈출 야 더 중요해서 절반의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 중에 절반이 해석하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사이즈가 그래 사이즈가 수혈극한 미분 적분이 전체 교과서의 절반을 차지해요 한번 따져봐 전체에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시험 범위가 절반인 거야 근데 자 그 내용적인 걸로 내가 얘기를 구분을 해주자면 대수 파트는 보통 중등 과정 또는 고1 과정입니다 중등 과정 고1 과정이니까 얘는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선생님이 좀 강조해 포인트 좀 강요성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덜한 건 맞아 내가 여름방학까지 됐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게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한다면 무조건 베이직인 건 맞아 무조건 베이직이야 근데 베이직이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대수를 하기보다 기하 통계를 먼저 하자 기하 통계 해석 기하 통계를 하자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주자면 자 해석 제일 먼저 근데 기하 통계 그 다음에 4등인데 이것도 1, 2, 3으로 우직하게 다 하지 말고 해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딱 보면 주요한 게 있어 해석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주요한 몇 개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약하다 싶은 포인트들을 먼저 우선해가지고 골라 듣는 것들을 추천해요 그래서 1, 2, 3을 그냥 순서대로 우직하게 다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절반 정도를 골라 절반 정도를 골라 자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별로 좀 편차가 있더라고 너무 고민이 되면 차라리 그 글을 올리세요 Q&A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나한테 정해달라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도 정해줄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 양이 방대합니다 지금 60개의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만 그렇다고 개념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다 못 들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네 이거는 0순위야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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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까지 간 거니까 여러분들 그 순위별로 자 여러분들이 그 잘 취사 선택해서 골라 들어주시는 그런 학습들 이걸 기본에 깔아야지 개념을 깔아야지 그 다음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고 그거는 선생님 계속하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 자 그리고 나서 현강생들이 실무반을 하는 것처럼 인강생들은 자 지금 여러분들 사정에 따라서 인터넷 강의로 밖에 나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뭐 만들었니 그래 첨삭 강좌 만들었어요 쓰기 강좌 자 여러분들 이 단과 구매로 여러분들이 실무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적 통계를 자료를 객관적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요것들을 진행해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까지 이 얘기는 우리 9월달 여름방학 원서 접수 여름방학 끝나고 국평 이후 그리고 원서 접수 이후 그때도 계속 볼륨 7 볼륨 8 볼륨 9 베쌤이 읽어주는 입시 에서 계속 얘기해 줄게요 이 뒤에 이제 파이널이 이어지겠죠 이게 대학별 강좌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이 이후에 캐스트에서 다시 소개를 드릴게 자 지금 오늘의 강조점 여름방학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시기니까 이 시기에 꼭 갖춰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 우리들이 갖춰야 되는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 캐스트들 연속성이 있으니까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요 그 다음 주제는 선생님이 좀 상위권 친구들 의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한 팩트폭력 정보 전달을 위시로 한 팩트폭력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